영주지역에 미세먼지 측정값이 높아 시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영주시는 미세먼지 측정값의 정확성을 위해 측정 위치를 이전하는 등 다양한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휴천 2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자동측정소는 주변에 신축건물이 많고 교통정체지역으로 국제적 배출원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와 대기질이 왜곡될 소지가 높습니다. 영주시는 이에 따라 새로운 측정소 위치를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해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고 이전 후에도 농도가 높게 나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